20번 시작할게요. 본래 천국이었지만 천국은 이루어져야 하며 이미 천국은 왔지만 천국은 확장되어야 한다. 이 구절 아시겠어요? 본래 천국이다는 건 왜일까요? 이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작용으로 우주가 창조됐죠. 그게 창세기죠. 창세기에서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이 창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창조했기 때문에 이 우주는 그대로 사실은 천국이에요. 본래 천국이다. 본래 천국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성령의 뜻이 성령 안에 있는 이 진리가 성령이 진리의 영인데 성령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진리가 사랑의 진리죠. 이 사랑의 진리가 구현되어야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우주 만물은 있는 그대로 천국이지만 첫째 본래 천국이다. 두 번째 이 뜻이 구현된 만큼 더 천국이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천국. 뜻이 진정한 뜻이 구현된 거.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은요. 다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굴러갑니다. 그런데 뭐가 안 굴러가죠? 하나 있죠. 이 성령 안에 있는 이 진리.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만든 존재가 있어요. 인간이요. 그런데 인간이 기독교적으로 인간이 창세기 때부터 타락하죠. 아담과 이브 때부터 타락하죠. 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기본값인 거예요. 이 금수처럼 동물적인 기본값이 있다면 동물적인 신의 질서. 이 동물들은 동물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형상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온전히 닮은 그래서 창조된 인간. 이 남녀가 창조된다고 나오죠. 남자와 여자가 창조돼 나오는데 이 인간들은 이런 동물적인 기본값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기본값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안 살 수도 있죠. 혈육의 자녀로 산다는 게 이 동물적인 기본값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이해하는 고등 침팬치의 기본값대로 사는 거죠. 침팬치보다 고등한 존재로서의 기본값만 구현하면 혈육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혈육의 자녀의 기본값입니다. 혈육의 자녀의 기본값이 있고 하나님 자녀의 기본값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본래 천국인데 왜 또 천국을 구현해야 되나요? 인간이 문제입니다. 인간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거냐 혈육의 자녀로 살 거냐 인간의 탐진체의 본능을 따를 거냐 사랑과 정의의 본능을 따를 거냐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루어져야 한다. 본래 천국이지만 천국은 이루어져야 한다. 이해되세요? 그 얘기고요. 이미 천국은 왔지만 이미 천국은 왔지만 이 얘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미 천국은 왔다는 거는요. 이 지상에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출현했다는 겁니다. 이미 천국이 왔다. 개나리 하나가 폈다. 그쵸? 누구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인도로 사도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잖아요. 창의 성화 영화를 이루었잖아요. 예수님 당시대부터 자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왔지만 예수님 하나로 인해서 지상의 천국이 시작됐지만 아직 지구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이 지구가 새하늘 새 땅이 열린 건 아니죠. 지구에 새로운 에덴 동산이 펼쳐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천국은 계속 확장돼야 된다. 이 네 구절에 다 담은 겁니다. 본래 천국이지만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천국을 만듭시다 하면 지금 여기는 천국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도 본래 천국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다 신의 질서 신의 섭리 속에서 창조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광의의 천국이 맞다. 그런데 좀 더 좁은 의미의 천국 하나님의 형상이 구현된 천국이냐 그러면 인간들 사회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구현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럼 천국이 선포됐다. 천국이 오픈됐다. 그랜드 오픈 선언은 됐지만 아직 확장은 안 됐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확장시키라고 했는데 아직 확장은 안 됐다. 이해되시죠? 이 네 구절 이해되시면 아주 깊게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 이 구절도 이해되시나 보세요. 장차 닦일 것도 천국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닦고서 나가야 할 것도 사실은 천국이고 닦여 나가야 할 것도 천국이고 닦여 가는 것도 천국이고 그러니까 보세요. 본래 천국이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닦아 나가야 할 것도 원래 천국이고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염토를 넓혀 가듯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이 선포된 곳 또 천국이고 여기서 또 두 가지를 나눠봤어요. 이렇게 지금 닦여 가는 중인 것도 천국이고 이미 닦여서 완성된 것도 천국이고 이 세 가지로 했습니다. 장차 닦일 것도 아직 안 닦인 곳이죠. 천국이고 지금 우리가 왜 닦여 가는 곳을 따로 구분했냐 보세요. 앞으로 닦여 갈 곳도 천국이고 지금 닦이고 있는 곳도 천국이고 이미 닦인 곳도 천국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 마음의 영역도 천국이고 지금 욕심과 혈육의 자녀의 마음과 하나님 자녀의 마음이 투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천국이고 혈육의 자녀가 승리하고 있는 그곳도 앞으로 닦여 가야 할 그곳도 천국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어 양심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땅에서 천국이 선포되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왜 마음의 땅이라고 제가 불렀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 땅이 어딜까요? 땅에 있는 이 만물들은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꽃도 동물도 곤충도 다 식물도 인간이 문제입니다. 인간 마음이 문제다. 인간 마음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땅에서 천국이 선포되고 구현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인간들 마음 빼고는요 다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더라 하셨어요. 창세기 때 이미 창조해 놓고 보시기에 좋다고 했어요. 인간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안 살고 혈육의 잔여의 마음으로 사는 때부터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실 다른 동식물들 천지 만물은 문제가 없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 다 본성대로 살고 있다. 하나님이 살을 한 대로 산다가 다른 말로 하면 본성대로 살고 있다. 인간은 본성대로 살고 있는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 저차원 본성인 혈육의 잔여의 본성대로 살고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기본값대로 영혼육의 흠이 없이 온전히 사는 것 영혼육의 흠이 없이 온전히 사는 것 이게 영생이자 천국의 구현이다. 이해되시죠? 하나님 뜻이 구현되는 게 천국이다. 이 흠이 없이 온전히 산다는 걸 너무 퍼펙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욕망이 없으셨을까요? 인간의 욕망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을 잘 경영한다는 의미에서 흠이 없다는 거지 여러분이 혹시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흠이 없는 경지 이런 거 아닙니다. 욕망이 없는 경지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늘 아니 아니 포도주 마시고 빵 뜯어 드시면서 사람들과 즐기시는데 그게 다 욕망이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말이 안 되죠. 배고픈 것도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욕에 흠이 없다는 거는 너무 그런 도식적인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 우리 욕망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구현해 나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 400년 만에 출연해요. 선지자가 애연자거든요. 애연자나 선지자로 번역합니다. 갔습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에 의해 400년 만에 출연한 선지자 세례 요한에 의해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 기간이 한 400년이 흘러요. 400년 만에 새로운 구약은 다 선지자들이 주인공이잖아요. 선지자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인간 중에 특출난 인간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인간들이 선지자인데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한 400년 지나서 뜸하다가 세례 요한이 등장해가지고 천국을 선포해요. 천국이 온다. 세례 요한 역할이 크죠. 천국이 곧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까지 받으시죠. 세례 요한의 중요성 아시겠죠. 세례 요한이 천국을 선포했고 예수님이 그 운동에 지지하면서 세례까지 받으시면서 이제 거듭나는 거죠. 세례 요한의 그 천국 운동이 예수님의 천국 운동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고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라는 건요. 복된 소식입니다. 예전에 복음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냐면 왕이 바뀌었네 이런 거예요. 왕이 바뀌었네가 복음이에요. 그 정도가. 우리가 사는 통치 질서가 완전히 바뀌었네. 새로운 왕이 등장했네. 이 정도가 복된 소식인데 최고의 복된 소식이죠.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네. 이 땅에 왕이 등장하셨네. 왕 정권교체예요. 정권교체 정도가 복음인데 정권교체가 선언되는 거예요. 뭐냐면 천국이 들어선다는 게 선언된 거예요. 천국이 들어선고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정도가 복음입니다. 지상 천국이 선포된 거예요. 지상 천국이 선포된 거예요. 지상에서 펼쳐진다는 선포고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이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국이 이 땅에서 왕국이 펼쳐졌다는 선포가 이루어졌고 눈에 보이는 왕국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 영혼육의 세계라고 하지만 영혼의 세계에서 일단 구현되죠. 육의 세계에서 아직 증거가 안 드러날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육의 세계에서도 구현되고 있지만 예수님의 육을 통해 천국이 구현됐지만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게 꼭 이루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육의 세계에서 구현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떤 증거를 찾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죠. 당장에 나중에는 그게 드러나겠지만 나중에 양심 51%의 세상이 되면 물질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더 구현되겠죠. 하지만 지금 소수가 와가지고는 아직 물질적인 그런 증거까지 나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힘들었죠. 물적 증거를 보여야 되니까 무슨 그러니까 신통도 보이시고 한 거죠. 기적도 보이시고 한 거죠. 그런 건 편법이고 편법이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 영혼 육에서 온전히 하나님 뜻이 구현된다면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게 이제 진짜 지상천국이 확장됐을 때입니다. 그러면 새하늘 새 땅이 열린다는 거 이제 눈으로도 보인다는 거예요. 눈으로도 다 알아볼 수 있는 세계가 온다. 하지만 그때는 완연한 봄일 때고 지금은 개나리 하나하나 폈고 뒤따라 이제 사도들 성도들 정도 개나리 펼 때라 영혼 육에서 특히 영혼의 세계가 영혼의 세계에서의 천국의 선포가 중요했다. 그 얘기 드리고요. 그러니까 영혼 차원에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온 거죠. 물질적으로는 안 보이더라고요. 예수님 당대부터 이미 나왔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간 이들이 있다. 뒤에서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당장 물질적으로는 가시적인 성과가 안 보이더라도 영혼 차원에서 성령을 각성하고 성령 안에서 내 생각 감정이 거룩해지고 그쵸 내 오감이 예수님의 성령 에너지로 더 힘이 써지는 오감적인 능력이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지금 천국에 입성하신 거고 천국에서 영주권 영주권부터 영주권 시민권이 획득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예수님이 사람들이 천국에 침략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이 침략한다 그러면 어디 하늘나라 구름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변하는 건데 성령 안에서 이 부분도 주의하시고요.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천국에 모든 사람들이 밀고 들어가고 있다. 좀 과장돼서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천국 그랜드 오픈 하니까 백화점이 열리고 몰이 열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몰려들었는데 정작 제대로 천국에 진입한 사람은 많지는 않았겠지만 몰려들고 있었죠. 그래서 한두 명씩 이제 천국에 밀고 들어가고 있더라. 이겁니다. 칭이 성화 영화를 거쳐 천국에 들어간 이들이 나오고 있었다. 자 이때 재미있는 게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히 초림 때 초림 때죠. 초림과 재림이 있다면 초림 때도 추수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추수꾼이 부족하네 이런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재림의 추수는요. 초림의 추수랑 살짝 달라요. 초림의 추수는 씨를 누가 뿌렸냐 예전 선지자들이 뿌렸어요. 수확은 누가 하냐 예수님과 사도들이 수확했습니다. 그러면 재림 때 추수는요. 예수님이 뿌린 씨예요. 씨를 그리고 수확은 누구하냐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천사들이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인자와 천사들이 이 천사들이 누구겠어요. 이 초림 때 초림 때 이후로 천국 간 사람들이 천사예요. 다른 게 아니라 칭이 성화 먼저 이룬 사람들이 천사예요. 하늘나라에서 천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존 유대교적 그런 천사관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만 가지고 보면요.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칭이 성화 영화를 이룬 분들이 천사예요. 사실 예수님은 천국의 침략을 강하게 권하고 있다. 사도바울은 성화의 열매를 거둔 이들이 재림의 완전한 성량을 기다린다고 했으나 보세요. 예수님은 살아서 천국의 침략에 들어가라 가요. 층이 성화 차원이 아니라 영주권 시민권만 아니라 통치권 영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버려라 이겁니다. 그런데 사도바울만 해도 층이 성화 까지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층이 성화 자기 혼이 거룩해지고 생각 감정 오감이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부합되게 마음이 굴러가고 이게 성화의 열매 거든요. 그런데 영화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도바울만 해도 살아서 통치권 까지 얻어서 천국 간다는 생각은 못한 거예요. 사도바울의 서간문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재림 때 완전한 성량이 이루어질 거다. 이거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사도랑 입장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서 영생을 얻어서 천국 밀고 들어가라. 침략하라고 했어요. 침략한다는 건 가서 통치권을 뺏는 겁니다. 나도 통치권을 갖는 겁니다. 영화를 얻어서 천국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들어간 사람이 실제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재림의 심판 때 추수하러 오는 추수할 일꾼인 천사 에는 바로 이러한 자신의 믿음과 실천으로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 잘 안 하죠. 그런데 저는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제 뒤에 다 근거 드릴게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인자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와 지상천국을 건설하고 거룩한 성도들을 그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심판의 날 천국에 들어가길 고대할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심판의 날까지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혹시 천국 못 간 놈은 내가 그때 데려가마지 살아서 들어가랍니다. 예수님의 뜻은 심판의 날 천국에 들어가길 고대할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아서 영생 얻어서 천국 밀고 들어가라 침략하라 살아서 영주권자 시민권자 통치권자가 되어라 천국에 그리하여 인자와 함께 지상천국 건설하고 백성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추수할 일꾼이 되어라 이겁니다.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말이요. 당대에도 부족했지만 향후에도 부족할 거 아닙니까? 이때 많이 수확을 해놔야 하느님 자녀 수확을 해놔야 나중에 재림 때 제대로 추수할 수 있겠죠. 다 연결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추수꾼에 대한 이해도 정확히 하셔야 된다. 자 한번 볼게요.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6일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그들의 앞에서 변화하시어 그 얼굴이 태양과 같이 훤히 빛나며 그럼 이 몸은요 육체의 몸이겠어요? 아니에요. 부활체예요. 옷이 휘어졌대잖아요. 이거 부활체입니다. 그래서 어린양 신부도 나중에 어린양과 짝이들 신부들도 옷이 하얀옷을 입고 가야 된다고 그랬죠? 천국에 들어갈 때 그게 뭐겠어요? 부활체예요. 영화를 얻어야 온전히 천국에 들어간다. 이 소리예요. 예수님처럼 영광된 모습을 입어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설명하는 장면이잖아요. 이게 부활체입니다.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예수님은 살아서 이미 부활하신 분이다. 죽은 뒤에 부활하신 거는요. 그거는 일종의 방편이고 퍼포먼스다. 사람들 알아보라고 이벤트를 하신 거다. 실제로 예수님은 살아서 이미 부활하셨다. 그때 역시 부활한 존재들인 모세와 엘리아가 내려와서 같이 셋이 얘기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죠. 이거 한번 상상해보세요. 멋있잖아요. 흰옷니 분들이 세 분이 모여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분들이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신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이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영화의 스타워즈에 보면 다스베이다 요다 오비언 셋이 부활해가지고 부활체로 서있는 장면 나오지 않나요? 비슷하지 않나요? 자 그 다음 누가복음 13장 28 29절 볼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왕국 즉 성령의 진리가 구현된 영혼육의 세계에 있는데 오직 그대들만 밖으로 쫓겨난 걸 알게 되면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와서 하나님 왕국의 잔체에 참여할 것이다. 하나님 왕국의 잔체에요. 누구나 참여하는데 너네만 쫓겨나면 이를 갈 거다.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럼 모든 선지자들도 다 천국에서 부활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천사란 말이에요. 사실은 천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엘리아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이요. 과연 엘리아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해보고 갈 것이다. 이게요. 구약에 나온 게 이거죠. 진짜 인자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아가 내가 먼저 와서 길을 닦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 엘리아가 왔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엘리아가 먼저 와서 지휘를 한다. 진실로 엘리아가 이미 왔다. 그 얘기는요. 본인이 메시아고 나 앞서서 누가 와서 미리 영업한 사람이 있다. 천국 영업한 사람이 있다. 천국 영업맨이 하나 왔고 내가 천국의 주인으로 왔다. 이 소리입니다. 엘리아가 먼저 왔다는 건 누가 영업하러 왔다. 지상에 홍보하려고 왔다.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멋대로 엘리아를 대우했다. 이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엘리아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유뇌론 얘기하는 분들이 나와요. 엘리아 유뇌 했네. 그것도 맞는데 재미있는 얘기죠.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엘리아만 고난받는 게 아니라 이번에 초림 때 온 인자는 고난을 받고 많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갈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려고 왔다. 초림 때는 왜냐하면 초림은 아직 제대로 추수할 때가 아니라 추수꾼들 배양하러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앞으로 나중에 수학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수학되는 방법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열매가 되는 방법과 그때 또 수학하러 올 추수꾼을 배양하러 온 겁니다. 멘토 양성과 합격자 양성 그리고 교사 양성을 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사람들이 다시요 그제야 사람들이 세례요한 얘기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엘리아가 윤회에서 왔다 이렇게 풀 수 있죠. 이건 이거 가지고요 이거 가지고 기독교도 원래 윤회론이 있는데 왜 얘기 안 하십니까 저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윤회론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윤회하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게 윤회론인데 지금 엘리아 혼자 윤회했다 하더라도 윤회의 가능성만 열어둔 거지 모든 사람이 윤회하고 있던 증거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야기가 필요한데 기독교는 더 이야기는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엘리아는 윤회의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얘기하고 지나가는 게 맞지 여기서 윤회론을 더 끌어들일 그건 아니에요 그 그 그 그 문명과 그 정교의 입장을 존중해 줍시다 일단 회통은 또 회통대로 하더라도 자 두 사람 선지자 엘리아와 제자 엘리사 이 엘리아와 엘리사가 최고 신통자들이죠 구약에서 구약에서 최고 신통 부리던 분들이에요 그 엘리사 무덤에 시체만 던져도 사람이 부활해서 살아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사로 살리고 뭐 이런 거 이상으로 신통 부린 사람들이에요 엘리아 엘리사는 함께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호련히 엘리아가 어떻게 죽는지 보세요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타오르는 말이 두 사람 사이를 딱 갈라놓더니 택시가 쭉 들어오듯이 차가 들어오듯이 불수레와 불말이 들어와가지고 엘리아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그대로 그 수레를 타고 승천해 버려요 이게 동양에서 아주 꿈꾸는 뭐죠 우화등선 살아서 신선돼서 올라간 경우입니다 이때 또 육체는 어떻게 처리했겠죠 그리고 에너지체로 사실 부활체로 올라가버리는 거죠 사실은 부활체로 올라간 거예요 육체가 하늘을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부활체로 올라간 거예요 썩어 없어질 몸은 천국에 맞지 않거든요 이때 뭔가 생략돼서 그렇지 육체는 벗어놓고 부활체로 올라간 겁니다 왜 이 불수레와 불말이 진짜 물질의 불수레 불말이겠어요 다 에너지적인 현상들이지 자 이게 열한기 하 2장 11절의 내용이고요 11장 11 마태복음 11장 11에서 15절 얘기 볼까요 여자를 통해 태어난 사람들 중에 세례요원보다 큰 사람이 없다 후하게 쏘셨죠 꼭 그러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사람들이 세례요원 대단한 줄 아니까 애연자인 줄 아니까 세례요원 말한 사람 없지 그동안 태어난 사람 중에 이러면 불교에서 발끈할 겁니다 양족존 부처를 양족존 이라고 하는 초기 불교적인 원뜻 아세요 양족존 두발 갖춘 존재 이거죠 양족존이 두발 갖춘 존귀한 분 이 말이요 두발 달린 짐승 중에 제일 존귀한 분 원래 그 뜻이에요 그런 느낌이죠 여자통에 태어난 사람 중에 제일 큰 사람 옛날에 말이 좀 세요 이 정도 얘기해줘야 아 좀 대단하네 그런데 세례요원 엄청나지 너네가 볼 때 못 따라가겠지 그런데 저기 천국 가면 제일 작은 사람도 요원보다는 커 거기 가면 이제 진짜 칭의 칭의 성화 영화를 이룬 존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부활한 자녀들이 천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사가 부활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 있을 텐데 거기 요원보다 훨씬 커 그 사람 그런데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뭐랄까요 혈육을 입은 세례요원을 기준으로 얘기하니까 세례요원도 저기 천국에 가면 자기 본 모습 다 나오면 엄청날 수 있죠 그 부분은 감안하고 들으시라 저는 디테일합니다 세례요원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략당하고 있으니 세례요원이 천국 드립을 날리면서 천국의 문이 열리고 있다 지금 세례요원은 답이 없었어요 천국에 가자곤 하고 천국이 온다는 건 알았는데 방법이 물에 담갔다 빼는 거였어요 물에 담갔다 뺐다고 기분은 나지만 천국에 갈 수는 있나요 성령을 받아야 천국 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 나오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때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주면서부터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례요원이 누구를 담갔다 뺐죠 여럿을 담갔다 뺐는데 그건 별 의미가 없었겠지만 예수님을 담갔다 뺐어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세례를 해줬기 때문에 세례요원 때부터 천국이 침략당한다는 건 예수님이 뚫고 들어갔잖아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뚫고 들어갔다 세례요원 때부터 라고 해도 말 맞겠죠 예수님이 세례요원한테 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 양반은 그 양반은 물만 해줬지만 비둘기 떴잖아요 성령 비둘기 떴잖아요 예수님 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성령 비둘기 떴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예수님 때 떴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에 침략해 들어간 거잖아요 사실 원래 거기 계셨던 분이지만 방편으로라도 침략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나처럼 해라 세례받고 성령 각성해라 이렇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 죄사와 먹고 성령을 받아서 칭의 성화로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제 시작 스타트를 끄는 거죠 시발점 침략하는 자들이 하늘의 왕국을 빼앗을 것이다 하늘의 왕국 뺏는다 밀고 들어간다 자 이 얘기는요 영화를 얻어서 아예 통치권까지 얻어버린 자가 나올 거다 이 소리입니다 하늘의 왕국 빼앗을 거라는 건 통치권까지 확보한다 침략만 하는 게 아니라 통치권도 확실히 확보한다 이게 다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예언서와 율법이 세례 요한까지 예언하였다 세례 요한도 다 예언되어 있었다 엘리아잖아요 엘리아 예언이 있었잖아요 만약 그대들이 그걸 받아들인다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아가 바로 그 사람이란 거 알 거다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귀는 다 있죠 귓구녕 뚫리는 것들아 좀 알아 쳐먹을 자들은 들어라 이거죠 사람들이 보고 들은 지상 혈육의 존재인 세례 요한을 기준으로 천국의 영생을 얻은 존재들이 뛰어남을 얘기한 겁니다 아까 세례 요한보다 크다 할 정도면 영화를 이룬 부활한 천사들을 얘기하겠죠 세례 요한보다 훨씬 뛰어나 이렇게 하면서 천국 가자고 부축이신 거죠 마태복음 11장 11에서 15절 얘기고요 그 다음 누가 봉헌 16장 16절 얘기 볼까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요한 때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 예언되어 있다는 건 예언자들의 그 개보고요 예수님은 예언자이면서 예언자도 맞아요 예언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이신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랑 레벨구가 다르죠 요한 때까지가 요한 때까지가 율법과 예언자가 먹히던 시절이고 이제는 예언자로 안 되고 이제 인자가 왔다 이겁니다 율법도 이제 성령 율법을 뭐로 대체해요 성령으로 해요 토라 글로 써진 율법을 말해요 글로 써진 율법이 아니라 이제 뭐가 필요해요 우리 내면에서 성령을 통해 터져 나오는 율법 복음적 율법 이라고 하죠 이 성령이 강림돼서 나오는 성령에서 나오는 양심의 소리가 진짜 율법이니까 제가 주장하는 양심이 성령의 소리예요 자 율법 대신 성령 선지자 대신 뭐예요 메시아 인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때까지랑 구분을 지으시는 거예요 이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성령의 진리가 구현한 영혼육의 세계예요 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이 복음의 소식이 널리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이 침략에 들어가고 있다 지금은 이제 천국 그냥 밀고 들어갈 때다 율법 천국을 바로 못 들어가니까 율법 글로 써진 거 율법 보고 따라해보고 예언자의 말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감잡고 하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 이제 각자 성령 접속해가지고 바로 자기가 천국 들어가는 시대다 여러분도요 성령 천국이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진리가 구현된 영혼육의 세계니까 내 영혼육 나의 몸과 마음에서 성령이 접속되고 성령의 진리가 선포되고 구현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자비를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자비를 예수님한테 모든 수고로운 짐 맡기고 예수님 맡깁니다 예수님 자비를 하고 존재하시면 순수한 I am 존재감이 하나님 짜리입니다 성령 짜리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미 있었어요 그 I am 순수한 내가 나의 현전이 그 현전에서 생각감정오감이 일어났거든요 온갖 욕망이 일어났거든요 순수한 나의 현전을 자각해보세요 하나님 이름이 I am이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스스로 있는 나를 내면에서 찾으세요 어디서 찾으실까요 스스로 있는 나를 예수님 자비를 하고 성자에게 모든 걸 맡기면 성령 스스로 있는 나가 드러납니다 환히 근심 걱정 없는 평안한 상태에서 드러납니다 스스로 있는 나가 예수님 자비를 하고 좀 쉬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비를 하고 계속 되풀이하지 마시고 예수님 자비를 하고 현전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현전해보세요 자 그럼 벌써 칭의의 소식입니다 어? 내가 내 안에 성령 계셨네 성령이 내 뿌리였네 그럼 칭의 난 의로운 하나님 자녀구나 하고 칭의가 선포되고 성령의 뜻이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말라는 거네 내가 뒤접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먼저 해주라는 거네 하고 사랑의 진리가 양심의 진리가 선포되어버리면 성화 내 안에서 그게 이제 내 생각감정 오감으로 구현되기 시작하면 성화 영화는 영광스러운 부활체까지 입으면 영화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꽤 닮아가게 되죠 궁극으로 예수님을 닮으려면 완덕의 경지까지 가야 됩니다 사도바울도 얘기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충만한 경지 자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요 천국에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상천국 그랜드오픈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때 이미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오픈은 됐는데 사람들이 가가지고 많이 이렇게 침략해 들어가질 않아요 이게 지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교회에는 다 가계시는데 교회가 지상천국이 아니거든요 지상천국에 가야 되는데 교회에는 가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비유 드렸죠 땅끝까지 전세계 PC방은 다 들어섰는데 지상천국이라는 게임에 직접 들어가서 접속해서 플레이하는 사람이 드물다 그 소리에요 진짜 지상천국에 들어간 사람 성령 안에서 영혼육이 거듭난 사람은 드물고 건물 물질적인 교회에 들어가 앉아있는 사람은 많단 말이에요 거기가 지상천국이 아닌데 본래 교회는 지상천국이어야 합니다 왜 본래 의미의 교회는 이렇게 성령으로 인해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교회 당이 아니라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인적 조직을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라고 원래 교회는 지상천국 맞습니다만 제가 좀 오래 했죠 여기까지 할게요 자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침략해 들어가고 있다 이 구절은요 초림의 추수의 성과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이 처음에 왔다 가신 게 이게 성과가 나가지고 세례 요한 때부터 라고 했지만 사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성과가 난 거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서 제사 먹고 예수님 제자 사도들이 한 일이 이거예요 성령 세례 줘가지고 성령 받게 해주고 원재를 사암받고 원재가 사해져야 성령과 하나님과 친해지니까 원재 아당과 이브 때부터 내려오던 원재 사암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칭의 되고 성화 고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화 영광선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당당히 천국에 들어가서 통치권까지 확보하고 예수님의 당당한 파트너가 됩니다 요게 이 성경에 구구절절이 써있죠 제가 막 지어낸 말 같으세요 성경에 다 있는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와 천국이 지상에서 선포되는 거 요한계시록이 그 상황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또 감 좀 잡아보는 거 요런 자료들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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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